태국민 당선자의 범죄 혐의에 침묵하는 언론 반드시 진실을 밝혀야 된다 태용호 여러분들 알다시피 굉장히 지금 우리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죠 저는 태용호가 강남에서 당선되면서 우리에게 참 더불어민주당을 빨갱이 정당이라는 얘기를 못합니다 그쵸 태용호가 당선되고 지성호가 당선되서 더불어민주당에게 무슨 종북 좌파 무슨 빨갱이 얘기를 못합니다 저쪽에서 어떻게 합니까 저쪽이 종북 좌파 빨갱이 다 데리고 가서 국회의원까지 만들었는데 그러면 쟤네들은 왜 태용호와 지성호를 데리고 갔을까 내년 대선용이에요 제가 분석을 하면요 미래 통합당에서 태용호와 지성호를 데리고 간거는요 20대 대선 공작이에요 왜 그러냐 이제 20대 대선에 북한발 뉴스라고 하면서 엄청난 국회 21대 국회에서 엄청난 북한발 남북 관계가 굉장히 제가 보면 급속도로 문재인 정부 뒤에 후반기 가면 코로나 바이러스 전국이 좀 진정되면 남북 철도가 연결되고 보다 진전할 수 있는 남북 관계가 저는 이뤄질 거라고 봐요 그때마다 계속 탈북자들 북한 고위급 인사들을 국회에 오면서 왜? 사실 확인을 해줄 수 없으니까 계속 던지는 거예요 던지면 계속 남북 관계가 삐그덕거릴 수밖에 없겠죠 저는 그러려고 태국민 지성호를 데리고 왔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번에도 미래통합당이나 수구 언론에서는 야 김정은이 안 보여 너네 이르라고 지금 국회의원 배지 준 거야 뭐라도 자꾸 한마디 해 한마디 해 하니깐 뭐 내려야 아는 게 없습니다 라고 할 수가 없잖아 탈북자인데 고위직 출신인데 뭐라고 한마디 해야 돼 수구 세력들이 그러라고 국회의원 배지 달아놔갖고 뭐 내려야 아는 게 없습니다 했다가 너 이 새끼야 뭐하러 그러면 새끼야 국회의원 배지 달고 있는 거야 어? 할 말이 없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뭐라도 해야 되는데 돼진 거 같습니다 그냥 잃은 거야 정보도 없어 이미 24시간 밀착 경호를 받고 있는 태국민 같은 경우에는 박근혜 정부에서야 활동이 자유로울 수 있었겠죠 그쵸? 박근혜 정부에서야 활동이 자유로울 수 있었겠지만 정권이 문재인 정보으로 바뀐 다음에 국정원이나 서운 국정원장이 태국민에게 중요한 정보를 주겠습니까? 말도 안 되죠 오히려 최근에 탈북한 사람보다 북한의 사정을 몰라요 상식적으로 봐도 태국민이나 지성호는 최근에 탈북한 사람보다 북한의 정보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수구 세력들은 니네 이럴 때 메시지 던지라고 영입한 거야 라고 자꾸 압박을 가하니까 그냥 에라 모르겠다 99%는 대제시요 라고 얘기하는 거야 어디서 무슨 근거로 하면 제 정보원에 따르면 죽었다 말도 안 되게 던지는 거야 그러면 또 그걸 언론이 뭐라 그래요 아무 검증 없이 아무 확인 없이 그냥 받았어 지성호 김정은 99% 사망 뉴스가 되니까 진짜 이거예요 탈북자에 북한 고위급 인사에 수구 세력들이 가장 좋아하는 기사 쓰기 그냥 쓰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태구민 지성호가 시작 전부터 당선인 신분에 어 뭐 죽었다 자기의 정보통이다 응 그래갖고 우리가 그랬잖아요 이런 사람들한테 중요 정보를 주면 큰일 난다 왜 역광강 당할 수 있다 태구민이나 지성호를 통해서 북한에서 막말로 거짓 정보를 흘려줘갖고 태용호나 지성호가 국회의원이 됐으면 우리나라의 1급 비밀을 열람하고 볼 수 있는 위치에 있다 보니까 이걸 북한이 역이용할 수도 있다 라고 하면서 반드시 태용호와 지성호는 국회의원직을 국가안보상으로 도 박탈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했었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저는 얘기하고 싶은 게 여러분들 공직선거법상 공직선거법상 후보자의 범죄경력과 소유재산을 여러분들 밝히는 거 알고 계시죠 우리나라 국회의원 후보자들 중에서 정권 몇 범 이런 게 계속 나오잖아요 후보자들의 어떤 재산 범죄경력을 쓰게 돼 있어요 왜 태용호의 범죄경력에 대해서는 모두가 침묵하냐고요 우리는 우리 민주시민들은 반드시 태용호가 미성년자 미성년자 강관과 공금 횡령의 의혹을 받고 있죠 미성년자 강관 혐의와 공금 횡령이라는 의혹을 분명히 받고 있습니다 근데 공직자에요 왜 그의 범죄경력에는 모두가 침묵을 하고 왜 모두가 그의 범죄가 진실이었냐 아니었냐를 아무도 밝히려고 하지 않냐고요 풀어야죠 공직자니까 물론 북한에서 있었던 일도 범죄죠 왜 북한에서 그런 일을 했냐 안 했냐가 중요하냐면요 태용 태구민은 우리나라에 어떻게 보면 망명했잖아요 어 우리나라가 첫 번째 망명이 아니었죠 영국에 있다가 뭐 이렇게 돌아서 들어왔죠 여러분들 국제법상 세계 어느 국가도요 파렴치한의 국제적 정치적 망명을 허용하지 않아요 왜 태용호는 처음부터 우리나라에 망명을 신청하지 않았을까요 이거라고 생각해요 전 어느 세계도요 박근혜 정부니까 태용호 같은 인간을 저는 망명을 받아들였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전 세계 어느 나라도 파렴치범에 대해서는 국제적 정치적 망명을 허용하지 않아요 태용호는 분명히 우리나라에 현재 망명이 와 있죠 얘는 정치범으로 망명을 했는데 그가 파렴치 강간범이나 아니면 공공행령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으면 대한민국 언론은 태용호의 과거 행적에 대해서 취지하고 반드시 진실을 밝혀야 되겠죠 그게 공직자예요 공직선거법상 후보자의 범죄 경력을 반드시 밝혀야 됩니다 태용호는 일개 탈북민이 아니에요 이젠 대한민국 국회의원이에요 대한민국 국회의원은 누구나 범죄 경력에 의해서 의혹을 해소해야 됩니다 우리 민주시민들은 반드시 태용호의 과거 공직자로서 과거 범죄에 대해서 스스로가 밝히든가 미성년자 강간과 공공행령에 대해서 범죄가 혐의가 의혹을 받고 있으니까 반드시 밝혀야죠 왜 대한민국 언론 침묵합니까 국민이 바보예요 밝혀야죠 밝혀서 만약에 허위로 범죄 경력을 쓰지 않았다 그러면 태용호는 당선 취소하는게 맞겠죠 어떻게 그렇게 탈북하자마자 돈의 신인지 몰라도 3년만에 4년만에 18억을 돈을 모을 수 있었는지 그것도 밝히고 어떻게 우리는 평생을 일해도 십몇억이라는 돈을 모을 수도 없는 대한민국에 태어난 국민들인데 어떻게 3년 4년만에 18억이라는 돈을 모을 수 있었고 그의 범죄 혐의 범죄 강간 미성년자 강간 혐의 범죄 반드시 우리 언론이 밝혀야 된다 왜 그러냐면 태용호가 가설은 그래요 태용호가 망명을 할 때 엄청난 달러를 갖고 있었다 달러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 돈을 돈을 돌려준 거다 그러면 태용호는 그 달러를 어디서 갖고 왔냐 과거 자기가 속해 있던 국가의 돈을 횡령했다고 그러면 그 국가에서는 범죄잖아요 태용호가 어디서 그렇게 돈을 갖고 들어왔어 탈북자들이나 누구에 대해서 당연히 지원하는 거는 금액은 정해있었을 텐데 그렇죠 분명히 그건 국정원이 알고 있을 거라고요 태용호가 입국할 때 무엇을 갖고 들어왔는지 태용호가 해외 통장에는 얼마가 있었는지 저는 그래서 반드시 어 우리 대한민국에 이제는 국회의원이에요 좀 있으면 국민의 세금으로 앞으로 태국민이라는 이분에게 우리가 세비를 줘야 되고 그의 보좌관들에게 저희가 월급을 줘야 됩니다 근데 공직선거법장 후보자는 범죄 권력과 경력과 소유 재산을 유권자들에게 정확히 공개해야 됩니다 반드시 태용호 씨는 자금 출체와 범죄 경력 의혹을 받고 있는 미성년자 강간과 공급행령에 대해서 국민에게 낱낱이 밝혀야 됩니다 언론은 왜 N번방에는 그렇게 모두가 집중을 하면서 태용호라는 강간 미성년자 강간 의혹을 받고 있는 이런 파렴치 한 어떤 의혹을 받고 있는 태용호 후보에게는 대한민국 언론은 왜 조용할까요 저는 반드시 밝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